우이에게 거겼어 냈다고 두 against it 빨리 차부터 취불로 나가nde 아 irm. 알겠습니다 겨울의 제주도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여기가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기 온다. 안녕하세요, 꿀렁꼬렝입니다. 저희 오늘 제주도 왔습니다. 새로 생긴 랜덤워크 코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름은 김꼬리 개머동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좀 귀한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먹기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모양의 코스를 탈거예요. 제주도 한밭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꽃길 때 다양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하세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주도에 랜덤워크 코스님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동독님의 이벤트로 지금 모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를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거 드신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떡지 여러분들이 많이 와셔서 이렇게 재밌게 즐기게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닐이 또 와요, 저기. 계속 오네. 계속 찍어야 될 것 같다. 우와, 대박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스스로였어? 네. 네네네. 이게 통이고. 인증만. 인증기. 아, 아파라. 진짜. 우와, 멋있다. 자 이쪽으로 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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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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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다음에 포토죠 포토 예 아 좋네요 여기 CP1 도착했습니다 제주대학교 CP1 도착했습니다 와 시스템이 CP2로 가겠습니다 대응 보관 진료소로 가겠습니다 고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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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터 실패 좋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제 커피타임을 가실 겁니다 오르막이다 인자히 어울려 가위한거야 이제 오르막입니다 부τέ Tar Really公 keep 콜라! 국가 하나 먹어야지 식비드리러 갑니다! 고고! 제주를 느껴라! 제주 왔어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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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네, CP3. CP3입니다. 그래서 인지한 힘 좀 빨리. 아, 자전거를 차로 인식하네. countries. 코로나 상황에 상승할 정도로 전선 통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 사인들이. 예호우. 감사합니다 이거. 안 가자 아니다. 아니 내려가서 인기하고 진짜 이쁘던데. 금방 측정비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적도 회사입니다. 부끄러워. 너희도 다 명기준비야 이기했기 때문에 아! 아! 그거 고운가? 말차 받으세요? 원샷! 원샷! 아 예 알겠다 알겠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이제 CP9로 갑니다! 후! 후에 바람은 강력합니다 우와 대답대 와 대답대 와 대답대 와 대답대 여기! 그때! 거기! 그때! 그리네? 어.. 대박! 기다렸다, 그냥! 저기만 해놨어! 진짜 기다렸어! 진짜 기다렸다! 엄청 안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풍경 미친년 풍경 미친년 풍경 주팡 쇼타임 아님 내리막이 돼 하하하하 미친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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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여기서봐야 찍어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쁘다 더워드 오리지널 햄버거 오리지널 햄버거 오리지널 햄버거 오리지널 햄버거 오리지널 햄버거 배송감 시키러 갑니다. 향기가 많은 기관과 염색이 김치. 들어! 안녕? 수고해. 오 불타. 준비를 먹으러 왔다. 이 탄소 다가. 와 저기 봐요 짱입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 고마워! 먹어야겠어요! 오른쪽인가요? 저쪽 아니에요? 고! 여태 Fall 야! 정전 정복주 정전 정복주 저는 갈치국입니다. 이건 갈치국입니다. 보통 치즈탕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오늘 제주에서 먹고 올 수 있는 갈치국입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믹스 커피에 우유를 다 먹는데 맛있다. 부드럽다. 그래도 진료와 함께. 멀어지는 상자입니다. 저스피스피와 시간을 다 먹기 때문에 말랑의 부 Kommur과 식물의 정상은 아 매콤하네요 아 매콤하네요 에어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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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찍으러 왔습니다. 비. 어딘가? 바람 장난. 이거 뜯고 이제 가야 돼요. 미칠 것 같아. 좀 따뜻한. 이곳은 3월, 4월쯤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코트는 상태로 오면 다양한 코트를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 바람고 셔! 아직 어필이 많이 남았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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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그냥 보고 치우러야지. 거기서 나오겠다. 실제로 봐야지 진짜. 꼭 보러 오세요 여기. 하늘이 진짜 이쁘다 진짜. 앞에 와서. 진짜 아름다워. 오피니 얼마나 안 뛰어온다? 아니야. 힘든 척 해봐. 엄청난 경험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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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피를 준비했고 우리는 이제 피니쉬 지점으로 도착합니다. 너무 초보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이번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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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